올해 초 전 세계를 휩쓴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1190만 관객을 돌파하며 올해 최고 흥행작에 오른 파묘인데요. 한국에서만 대박 난 게 아니죠. 이미 2월 세계 최고 권위의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뜨거운 호평을 얻더니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전 세계 133개국에 판매되며 엄청난 돌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급기야 지난 17일에는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었는데 영화 부분 1위에 오르며 아직도 식지 않는 화제성을 입증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영화를 본 사람은 알다시피 이 작품은 반전의 항일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래서 당시 영화에 숨은 메시지가 일본 네티즌들에게 알려졌을 때 엄청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막말로 일본을 돌려가는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잘나가자 일본인들이 단체로 발끈했던 겁니다. 그런 파묘가 지금 일본에서 곧 있으면 개봉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볼까요? 거액의 돈을 받고 수상한 묘를 이장한 풍수사와 장의사, 무속인들에게 벌어지는 기이한 사건을 다룬 영화 파묘. 이 영화는 개봉 당시만 해도 해외 흥행 성적에 대한 기대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의 전통 무속을 다룬 내용이 주로 펼쳐지는데 해외 관객이 그 정서를 이해하기 어려울 거란 말이 많았죠. 그런데 이런 예상을 깨고 베를린 영화제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은 파묘는 무려 133개국에 수출되며 해외 매체들까지 주목할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역사 깊은 미국 대중문화 전문 매체 버라이어티는 파묘가 개봉 첫 주에만 1700만 달러에 육박하는 수익을 올리며 한국 박스 오피스를 장악했다고 전했고 또 다른 매체 데드라인 역시 장재현 감독의 신작 파묘가 베를린에 상영된 이후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며 파묘에 담긴 일제강점기 역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함과 동시에 이것이 바로 영화가 흥행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라고 짚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반응이 폭발적이었는데 많은 나라에서 역대 한국 영화 최고 흥행 기록을 갈아치웠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선 개봉 2주차의 기생충을 제치고 역대 한국 영화 흥행 1위를 달성했고 베트남에선 3주차의 역대 베트남 개봉 한국 영화 가운데 최고 매출 경신했습니다. 이뿐만 아니었죠. 호주와 대만에서도 박스 오피스 2위 기록한 데 이어 태국에서도 개봉하자마자 박스 오피스 1위에 오르며 흥행에 성공했는데요. 그리고 당시 영화를 본 해외 관객들 사이에서도 호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영적이고 종교적인 이야기를 다룬 신선한 한국형 오컬트 한국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영화를 보기 전에 미리 알고 가면 영화를 100% 즐길 수 있을 것 영화를 보는 내내 소름이 끼쳤다. 스포일러를 하고 싶진 않지만 한국에 대한 일본의 잔혹 행위를 기반으로 한다. 이 영화가 실제 역사 기반이라는 것이 가장 공포스러운 지점이다 등등 대부분 그저 한국형 오컬트몰인 줄 알고 봤다가 그것이 역사를 베이스로 한 이야기라는 점에 놀랐고 그래서 더더욱 현실적으로 느껴져 공포감이 배가 되었다는 평들이었죠. 그렇게 숱한 호평과 함께 해외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는 와중에도 혼자만 복잡한 감정을 느낀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일본이었는데요. 그래서 파면은 133개국에 판매되는 중에도 그 목록에 일본만은 빠져 있었죠. 일본 정령에 맞서 한일 무속전을 펼친다는 내용이 베이스인데다가 독립운동과 관련된 코드를 곳곳에 심원화 반일 영화라는 꼬리표도 붙었는데요. 특히 영화는 초반부터 이런 메시지를 복선처럼 뿌리고 있었습니다. 주인공 싸인방의 이름을 모두 실제 독립운동가였던 김상덕, 이화림, 고영근, 윤봉길에서 따온 부분, 이들이 타는 자도, 3일 운동이라던가 광복절을 연상케 하는 숫자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심지어 후반부로 갈수록 일본인들이 식민지 지배 당시 그들의 악신을 한반도로 옮겨와 한국의 풍수질이 맥을 끊는 쇄침으로 묻었고 영화의 주인공들이 이 쇄침을 빼내려 한다는 항일의 메시지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이 과정에서 영화는 일본 귀신은 한국 귀신과는 다르게 사람을 무조건 죽이려고 해서 상대하기 힘들다는 인물의 간접적인 대사를 통해 당시의 아픈 한반도 역사에 더욱 통감하게 만드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영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감독이 정말 세심하고도 구조적인 장치를 심어놓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최민식이 연기하는 주인공 상덕의 자가용인데요. 사실 장재현 감독은 전작 4바부터 캐릭터성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자동차를 자주 사용해왔는데 이번 작품에서도 어김없이 등장인물들이 타는 자동차의 디테일을 숨겨놓았습니다. 상덕이 극중 타는 차는 지프 그랜드 체로키 3세대라는 모델이죠. 물론 그의 직업상 한반도 구석구석의 산간지역과 비포장도로를 돌아다닐 일이 많기에 사륜구동 정통 SUV 차량을 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설정입니다. 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국내에도 차량 중에도 렉스턴이나 모하비처럼 정통 SUV가 있고 지프의 모델에 비해 오프로드 성능이 그리 모자라지도 않은 좋은 성능의 차들이 많죠. 그런데도 국산차가 아닌 굳이 미국 회사의 차량을 타는 것은 주목할 만한 디테일인데요. 사실 여기에는 소름돋는 치밀한 복선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프는 제1차 세계대전과 6.25 전쟁에서 미군이 사용한 군용차입니다. 그러므로 상덕의 차량은 곧 미국을 의미하는 차량이죠. 그런데 알다시피 미국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로 일제강점기를 종결한 국가이기도 하며 서울진공작전 등으로 독립군을 지원한 전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이 영화는 미국을 대표하는 지프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결국 독립투사 4명이 미국을 상징하는 차를 타고 일제의 잔재를 제거하려 나서는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 이런 디테일을 알게 된 일부 일본 네티즌들은 이 영화에 대해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당시 4월 일본에서 파묘의 수입 여부를 두고 한창 논란이 있었을 때에도 일본인들의 반응은 매우 좋지 않았는데요. 이들은 대부분 풍수나 음양도는 원래 학문 아닌가요? 감정으로 풍수나 음양도를 왜곡하면 행복해집니까? 이런 영화가 흥행하는 나라 어이없다. 유혜진 씨가 나오는 게 충격이에요. 삼시세끼에서 차승원 씨와 손오중 군의 3명의 대화가 좋아서 계속 팬인데요. 그가 어떤 역할이든 도전하는 것은 알지만 반일 영화에는 나오지 않았으면 했어요. 아직도 이런 선동을 하는 영화가 있다니 어리석다고 할 수밖에 없다. 영원히 원시 종교에서 벗어날 수 없는 반도민족 같은 댓글을 남기며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고 있었죠. 결국 이 때문에 논란이 한창 최고조에 이르렀을 당시 일본에는 파묘의 일본어 자망 예고편조차 일절 공개되질 않았습니다. 따라서 파묘는 일본 개봉이 철회되고 아예 극장 개봉 없이 VOD나 블루레이로만 풀릴 가능성이 크다고 점쳐졌죠. 하지만 최근 이런 예상을 깨는 이례적인 일이 일어나고 만 것인데요. 일본 내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파묘가 곧 있으면 일본에서 개봉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파묘의 일본 배급사 카도카와 K플러스 측은 최근 공식 SNS를 통해 일본 티저 포스터를 공개하며 10월 18일 개봉 확정 소식을 알렸는데요. 그런데 공개된 포스터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74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정식 출품작 60회 백상예술대상 4관왕 수상작 등 파묘가 이룩한 성과를 대대적으로 소개하는 문구를 넣었는데 대략적인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문구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개봉 소식을 전하면서 적은 그래도 시놉시스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일절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아무 정보 없이 영화를 보면 일본인들이 적잖이 당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죠. 이에 파묘의 일본 개봉 소식을 들은 국내 네티즌들도 어떤 영화인지 알고 가져간 거겠지 라며 의아하다는 반응인데요. 한편 이 예고편에 달린 댓글을 살펴봐도 일부는 영화 정보를 미리 알고 비난하는 댓글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한국은 계속해서 재미있는 영화가 나오는구나 K-호러를 좋아하기 때문에 꼭 보고 싶다 한국 서스펜스는 대부분 재미있다 이것도 꼭 극장에서 보고 싶다 같은 기대된다는 반응들입니다. 과연 영화를 보고 난 일본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영화의 숨은 메시지가 일본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개봉하고 난 뒤에 소식도 입수하는 대로 또 전달 드릴 수 있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